태양폭발의 실제 모습 딱 1분간 공개합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나사에서 관측한 태양폭발 순간입니다. 직후 태양의 대기에서는 대규모 가스폭발이 발생하는데요. 그 속도가 무려 초당 1440km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 가스폭발은 강력한 자기폭풍을 일으키고 이는 시속 900만km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합니다. 운이 좋으면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아 오로라를 발생시키는데 끝이지만 강력한 경우에는 지구 전자기기 모두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이 폭발의 크기는 어느정도 될까요? 태양폭발 플레어와 지구 크기를 비교한 영상입니다. 지구 크기 숲에 달하는 불기둥이 태양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따스함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태양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 것이 인류에겐 엄청난 행운입니다. 우리에게 첫 번째 문제ением 다음 문제입니다.